와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네 유튜브 밖에 안 나왔나 오십시오 오십시오 정말 섹시오 카리스 많을지 틀려야 하나 참참이 한가요? 네 아요 저희 친구들께 민턴을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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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스타나의 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생활 민호 반응입니다 네 민혁 스타나의 반응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나의 랑던 전진입니다 아우 다음번에 생각내면 네 민혁이 느낄게요 약간 신선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풍풍풍 신선한 초고기사일 신선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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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느낌이 꼭 받으신가요?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아 아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액션 아쉽게 박수 아 아 아 아 아 아 자 그럼 우리 스타나한테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 이 스타나 라는 신선한 신선한 어떤 신선을 문의하셨을 것 같아요 어 오비자 오비자 여러가지의 맛이 나잖아요 네 스타나 한가지의 맛이 나잖아요 여러가지의 색깔이 있는 것처럼 어 그래서 오비자 같은 여러가지 마지막은 하 아니 춤과 노래 어떻게 생각합니다 섹시하고 펜스만 어쩜 제일 밝혀요 그렇구나 아니 상관 안 할 수 없습니다 잘 받으셨어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배우를 배우려고 배우려고 한번더 준비하셔야 될거에요 네 자 이제 다음 곡은 드리기 전에 어 스타나 가장 사랑하고 아 그리고 스타나 가장 사랑하는 우리 다운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자 후회화표 한번 모실게요 아 역시 감사합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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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다운 날 아 아 이거 뭐 다운거 저희가 아주 대학이죠 네 어떤거 좀 주워주셨나요 네 다음은 저희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아마 스타나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교재가 아니라 스타나 스타나 마지막으로 첫 주소로 함께하겠습니다 스타나 공부하세요 이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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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